3번 결혼한 여자의 채린, 송몰 시어머니 최여사를 제대로 잡는데요. 어머니가 변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했는데요. 야! 뭐야! 뭐야! 뒷목 잡게 하는 초강수 며칠입니다. 좋아요. 안 속아요. 하지만 이보다 한 수 위인 며느리가 있습니다. 복수란 이런 것, 친절한 홍혜정 씨. 뭐야? 그러니까 제대로 보호하고 계셨어야죠. 너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주제에 무슨 갤러리를 하시겠다고 남미라랑 같이 다니다가 집안을 이걸로 만드세요? 내 주제에? 막말도 죄로 받고 말로 주는 그녀. 시어머니의 비리를 검찰에 제공. 콩밥까지 먹이는 무서운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은 미신무시한 청담동 며느리 은현수가 있습니다. 엄마! 현수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물벼락엔 물벼락. 내 엄마 건드려봐! 당신 아들, 똑같이 건드려줄 테니까! 은현수 도끼 제대로 품었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언론에 시어머니의 비리와 끔찍한 시집사례를 모두 폭로한 겁니다. 안 돼! 투자금! 그리고 뺀 손으로 살해당할 뻔했던 일도 마무리 지어야겠죠. 강복희, 당신을 살인교사의 의미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 손으로 이러네! 절 들어 안 돼! 이러네! 이러네! 홍해정에 이어 은현수도 시어머니에게 철창행을 선물합니다. 삔을 시어머니 위에 나는 며느리들. 만만하게 봤다간 정말 큰 코 다칩니다. 뒷목 잡게 하는 초강수 며느리입니다. 좋아요! 안 속아요. 야! 하지만 이보다 한 수 위인 며느리가 있습니다. 복수란 이런 것. 친절한 홍해정 씨. 뭐야?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하고 계셨어야죠! 너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주제에 무슨 갤러리를 하시겠다고 남미라랑 같이 다니다가 집안을 이걸로 만드세요? 내 주제에? 막말도 죄로 받고 말려주는 그녀. 야, 부회장 됐다고 나한테 쟤니? 시어머니의 비리를 검찰에 재고. 뭐야? 콩밥까지 먹이는 무서운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미신무시한 청담동 며느리 은현수가 있습니다. 엄마! 현수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물벼락의 물벼락. 왜 웃었나? 내 엄마 건드려봐. 당신 아들. 똑같이 건드려줄 테니까. 은현수 도끼 제대로 품었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언론에 시어머니의 비리와 끔찍한 시집사례를 모두 폴로한 겁니다. 안 돼. 투자금. 그리고 뺀 손으로 살해당할 뻔했던 일도 마무리 지어야겠죠. 이제 조합독의 현실을 담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학의Enter에서의 경험이 배달하려고요. 해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국민의팀 자식 이준습니다.